정광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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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삼각봉을 갖고 올거에요 호주 멜버른이고요 문가미고 으랑은이에요 바로 을왕리 네 지금 을왕리에서 프로필 촬영을 마치고 이제 그 뭐야 스튜디오로 왔어요 스튜디오로 나머지 촬영하려고 왔고 지금 메이크업 수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곤하네요 밥 먹으니까 갑자기 확 피곤해지는 여기 올려놔야 되나? 어디다 올려놔야 해서 쭉 찍어야 되나? 좀 더 오랫동안 램프공항으로 출발을 해볼게요 지금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짐 다 붙였고 근데 지금 보드를 보드 케이스가 없어서 기내에 들고 들어갈 수가 없대요 보드는 그래서 그냥 그냥 케이스도 없이 그냥 실어버렸는데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타러 가겠습니다 지금 첫째 날이 무사히 끝났고요 다섯일에 무슨 소리 들어가서 얼른 자야 돼요 내일 2시 반에 일어나서 신고 3시 50분에 스탠바이 해야 돼서 얼른 가서 자려고요 다 왔고요 이거는 뭐 너무 큰데? 네 하여튼 맛있겠다 먹어볼게요 무리 여러분들의rica 오늘의 시간대 이정도면 파일 bay 프로 내장 방금 비행기를 탔는데요 그전까지 공원에서 대기하다가 거의 한 1시간을 잤어요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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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피곤해요 아 대박이다 무사히 서울을 가서 차겠습니다 물이네 그댈 느낄 수 있죠 어마어마했던 아픈 기억들은 새우산 키마에다가 스티커 좀 주시면 이거는 꼬리살때 받은 건데 이건 지금 스승님이 주신 바다 보관했어 스티커 별 막혀 다행히 바꿨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